신청곡이 바로 지금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6월의 첫째 날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에 정말 첫날의 선물처럼 나타난 이무진씨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항상 노래 너무 잘 만들고 노래 잘 쓰고 막 이런 건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게시판 얼핏 봐도 잘생겼다 이 말이 월등히 많네요 이게 저도 요즘 어떤 텐션으로 다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로 뜬 사람은 저 노래로 뜬 사람인데 음악성으로 뜬거지 다 그렇게 당연히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잘생겼단 말이 월등히 많아서 아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또 그죠 제가 이제 제 흐름을 타나봐요 아싸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까지 오래 기다렸네요 이게 트렌드가 사실 그죠 이게 딱 뭐가 나랑 맞기가 음악도 그렇잖아요 네 좀 요즘 사람 냄새 나는 얼굴이 좀 인기가 있나봐요 아 잘생겼어요 잘생긴 부담남 등장 송진영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잘생겼다 이무진 이현진님 이무진 얼굴 찢었다 2096님 미모 무슨 일이에요 이쁘다 박미영민 오늘도 쌍꺼풀 있나요 김은아님 쌍꺼풀 아 제가 그 활동을 좀 열심히 한다 보면은 이제 여기 쌍꺼풀이 생기곤 합니다 다리끼가 나오거나 쌍꺼풀이 생기곤 하는데 입병도 나고 이번에 쌍꺼풀이 와서 안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한 일주일 쉬면 괜찮아집니다 또렷하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짝눈 느낌도 나고 완전 짝눈이에요 이것도 인지 거의 일주일 좀 넘어가지고 잠을 그럼 계속 못 자고 노래 많이 했네요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근데 중간중간 쉬는 날이 있긴 했는데 참 네 그래도 다리끼 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죠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정말 풋풋한 고백송으로 돌아와주셔서 감사해요 나 진짜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가사와 노래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정환영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어 근데 노래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 숨 쉴 데가 없더라고 어떻게 어디서 숨을 쉬고 그 노래를 계속 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거 그냥 뭐 간주에 쉽니다 저도 저도 못 쉬고 불러가지고 아니 진짜 숨을 한 번 뭘 하시고 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나가는 호흡량을 줄여야 부를 수 있는 노래죠 아 이걸 모르니까 계속 박자를 놓치면서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숨 쉴 때를 못 찾아가지고 네 뭐 그런 노래가 가끔씩 있잖아요 뭐 예전에 이제 토이의 세사람도 좀 대표적으로 그런 노래고 저도 그런 감정을 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저도 힘드네요 라이브 너무 또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곡은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제일 궁금했던 거는 잠깐 시간 될까 이게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된 건지 실제로 이 말을 많이 써요? 아니면 들었어요? 어디서? 아니요 이게 그 잠깐 시간 될까라는 테마는 저의 경험과 좀 거리가 있고 네 그냥 처음에 이제 최대한 좀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중독성에만 몰빵한 멜로디를 좀 찾다가 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이 멜로디 괜찮을 것 같아서 곡이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 이야기를 또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떤 좀 설렘 가득한 얘기가 있을까 잠깐 시간 될까 밤에 들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만들고 앞하고 뒤하고 이제 다 완성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금방 작업이 빨리 끝났어요? 아니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나온 작품인가요? 수정 되게 많이 오랫동안 했죠 아무래도 일단 저는 되게 급박한 감정을 좀 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멜로디에 엄청 뭐가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너무 달려 막 그러지면 설레임이 막 오긴 해요 근데 너무 달리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설레임을 드릴 수는 있어도 요즘 아니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유행해왔던 이즈리스님과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쪽으로 최대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수정을 많이 해도 이게 내고 보니까 이것도 이즈리스님 곡은 아니더라고요 원래 진짜 뭐가 엄청 많았거든요 더 많은 거에서 많이 뺀 거예요? 네 멜로디도 지금보다 좀 더 많았고 그러면 그건 이문지씨 밖에 못 부르겠는데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저도 못 불렀어요 많은 타협을 했죠 최대한 이지하게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곡이 탄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스킹 공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버스킹 네 맞아요 어땠습니까 공연할 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완전 저희 골수 팬분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활동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제가 오디션 때부터 이제 가수니까 그런지라 최대한 그냥 제 노래를 아시는 수많은 거리를 거니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버스킹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멈춰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요 오늘 후반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라이브 할 때는 음원이랑 살짝씩 달라지시던데 즉석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부르기 전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부르는 건가요 5949님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노래 만들고 나서 엄청 연습 많이 했는데 연습하면서 꼭 또 그 선율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시도를 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쁜데 하지만 녹음할 때 이게 오리지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녹음을 따로 하고 조금씩 이제 변형 변형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또 분위기 맞게 네 그러니까 음원을 들어보셨다면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알죠 잠깐 시간 될까 그 한마디보다 잠시만 그냥 보고 싶어 나눠 좋아해 말로 다음번에 저 진짜 어딘지 그냥 널 보고 싶단 말 날 안아 달란 말 너 얘기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디벨롭을 시키는데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면 우린 cd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원곡의 멜로디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디벨롭을 해 주시면 사실 너무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는 나중에 다른 버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버스킹 6시간 전에 예고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안 잊으셨죠? 이현지님 네 맞아요 제가 버스킹, 게릴라 버스킹의 맛이 원래 한 길어야 3시간 전에 네 이따 여기서 합니다 지나가신 분들 들립쇼 하는 그 게릴라 맛이 있긴 한데 게릴라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이 못 오는 그러니까 경우가 생겨버려가지고 6시간 네 한 6시간 정도로 타협을 봤었어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 버스킹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혹시나 나중에 또 하게 된다면 네 뭐 이번 곡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다음 앨범 저는 계속해서 그걸 낼 때 오니까 그럴 때마다 버스킹을 하게 된다면 6시간 전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또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집에 있다가 여자들이 또 꾸미고 뭐 세수하고 나오고 뭐 남성분들도 뭐 얼굴에 뭐 뭐라도 좀 차단지라도 바르고 나오려면 남자분들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뮤직큐 문제 나갑니다 이무진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자 이무진씨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네 8293님이 만들어주신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네 바로 문제 갑니다 이무진이 영화를 찍게 됐다 오 톱스타 남자 가수가 여자 작가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다 톱스타 이무진이 작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 샵 1077 50원 유료문자 100원의 긴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자 작가가 결정적 힌트입니다 작가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잊지 말고 대답 이무진씨 목소리였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8941님이 주셨습니다 네 작가 시간 될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 시간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작가 네 명지연님 주셨습니다 네 잠깐 시간 될까 작가 시간 될까 이런 뜻이죠 퀴즈가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민트 바닐라님 네 작가 시간 될까 김 작가 시간 돼요 여기요 여기요 네 작가 시간 될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그리고 작가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니까 안준님이 주셨어요 네 리쌍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렇게 또 데이트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김지민 님이 주셨습니다 네 폴킴의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두 입술 곱게 몰고 고용기는 그 말 보내주셨습니다 네 폴킴 씨도 정말 음색묘정이지만 임준 씨 버전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최준 님이 최고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인정 그럼 미안하잖아 네 혹시 성대모사 됩니까 최준 씨 버전 약간 아 좋아 뭐 가끔씩 하긴 어 여기 입 모양 압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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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어! 어! 우리 꼬마 도료님! 뭐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 비쌘네요 진짜?! 어떻게 코르 내는거예요, 약간? 네 완전 그냥 그 뭐지 옛날에 발성 연습할 때 그 육성에 비음으로 넣는 그 길찾기가 있었는데 예 Engineering and intrinsicśli 거기서 커피 한잔 할래요면 어떻게 돼요? 커피 한잔 할래요~! 대박 막 이렇게 연습 집에서 심심할 때 해봤는데 이게 소리의 변형이 다 되는군요 너무 비슷했어요 최준씨야 완전 비슷했어요 왜냐면 그 앞에는 이무진 버전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어떻게 소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 되게 낯을 많이 가렸는데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방에서 최준님 또 따라하고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리 쓰는 거를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발성 수업을 한 거군요 제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개인기인데 좀 색다른 개인기였어요 그리고 작가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정희님 네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유명한 고백송이잖아요 내꺼 하자 그리고 이정화님 주셨는데 이거는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적재님의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너희 집 앞으로 나올래 이거 나중에 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귀가 녹았어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네요 제 목소리로 최고의 감동을 주네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이무진 참고사항 듣고 잠시 후 4부에는 우리들만의 뚜엣이 이어집니다 뚜엣큐 기대해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음치 이무진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큐 아니면 음치 이무진이라 그래요 절대음감이식이라길래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규님 음악 퀴즈쇼 듀엣큐 라디오판 리무진 서비스가 바로 공포의 듀엣큐입니다 곡을 쓰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씨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곡을 듣기만 하는 싱어송 리스너 저 박소현이 함께 허밍으로 듀엣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리무진 서비스는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출연해서 노래 좀 한다는 아이돌들이 나가서 이무진씨 목소리하고 정말 찰떡궁합 너무 감동해요 매번 볼 때마다 네 맞아요 아이돌분들 뿐만 아니라 밴드 보컬이나 솔로 아티스트 기타 등등 노래만 잘하시면 다 나오고 계십니다 정말 근데 그거를 매주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접하다 보면 설렘이 더 큰가요? 부담이 좀 큰가요? 저도 부르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매번 또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는 의미로 설레면서 어쨌든 제가 재미삼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처럼 재밌게 음악하면 안 되고 일로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저는 MC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강한 부담 정도는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민니씨 제가 거기서 태국어로 신호등 부른 거 듣고 제가 러브게임에 민니씨 왔을 때 그거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러브게임에서도 잠깐 불러줬는데 그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아 그거 보셨어요? 러브게임에서 불러준 것도 보셨어요? 맞아요 그 사실 태국어로 외국인이 본인의 노래를 이렇게 내 앞에서 불러줄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되게 신기했죠 심지어 민니씨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직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팟땡이나 돌린 게 아니라 태국 감성에 맞춰진 문학적 표현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약간의 그 힘을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행복하고 근데 진짜 그 신호등이 또 태국어로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정말 색다른 느낌이 너무 다르죠 되게 신비로워지더라고요 물론 민니씨 목소리가 신비로우기도 하지만 그게 컸겠죠 근데 여러분 검색하시면 리무진 서비스는 정말 저는 너무 강추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에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선배님이나 후배님 계세요? 아니면 예전 콜라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가 이게 사실 제작진한테는 계속해서 이분이 섭외되면 좋을 것 같다가 되게 많은데 지금 생방 중에 제가 성함을 거론하면 그분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그분 팬분들도 이제 혹시 기분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오피셜하게 제가 얘기했던 아티스트는 이제 잔나비의 최정원 선배 노래 진짜 목소리 진짜 정말 예습이죠 거기 아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노래 네 그 형님께는 제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정원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말 두 분의 콜라보 정말 노래 같이 부르면 너무 멋진 음성 음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꼭 나와주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에 이제 뮤 듀엣큐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무진씨가 뭐 거미 아이유 헤이지씨 등 정말 많은 보컬들과 듀엣을 했는데요 아 저하고의 듀엣은 이제 처음입니다 맞아요 제가 잘을 한번 해볼게요 아 긴장되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멜로디 그러니까 둘이 허밍만 해드립니다 허밍만 해드리는데 잘 듣고 허밍만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정답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내가 음을 못 잡았나 화음이 들어갔네 너무 재밌는 거야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약간 약간 반을 모르고 내리고 이게 지금 정확히 못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화음이 들어갔네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무진씨가 했으니까 여러분 아셔야죠 정답 좀 오고 있나요? 샵 1077 50원 1회문자 100원의 긴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눕힌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힌트송이었습니다 원곡은 조영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을 꼭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무진 꿈으로 힌트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멋져요 어? 이무진씨가 주셨는데 이름이 이무진씨가 지금 보낸 건 아니죠? 네 저는 묻자 안 보냈어요 이무진씨가 이름이 똑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동명이인일까요? 닉네임이시겠죠? 아니에요 본명이요 고릴라로는 아마 본명일 겁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이분이 죄송한데 잘 모르겠고요 무진님 꿈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틀어주셔서 감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 동명이인 처음? 태어나서 두 번째 보내요 그래요? 이무진이라는 이름이 어릴 때 한 번 뵀었고 네 이렇게죠 방송에서 뵙게 많이 없는데 어려운데 이분께는 선물 갑니다 드려야겠네요 이무진씨 그리고 이선우님이 주셨는데요 이무진은 찢었고 소연 누나는 지쳤다 아 제가 열심히 부른 건데 왜 지쳤다 하세요 왜 그래요 잘하셨는데 열심히 제가 열심히 했어요 오이 이사님 동방신기의 풍선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앞부분에 오늘 심은이 그쵸? 그 부분 아 네 겹치네요 그 부분을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웠지 아 너무 좋다 근데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이 선율이 그렇죠 선율이 알겠죠 곡을 만드는 사람이 들으면 알겠죠 이게 어디서 헷갈렸는지 근데 노래 너무 좋네요 오답이지만 쭉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지는 않았는데 홍미나님이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죠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찰떡 콩떡 너무 이렇게 길게 불러야 되겠다 아니요 짧게 불러주셔도 돼요 너무 잘 어울리죠 어떤 곡을 불러도 사실 풍선하고 총 맞은 것처럼 너무 다른 느낌의 곡인데 이무진씨가 부르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박혜은님 주셨어요 라디의 엄마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유옥주님 주셨습니다 인순이 거의의 꿈이에요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반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진씨가 계속해서 노래를 이렇게 다른 남녀 섞어서 이거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건 최고 인정 인정 아닙니다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오답이었고요 오답이었지만 오답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은 거라고는 우리 이무진씨 라이브를 정말 생 라이브를 들을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분들께는 이분들께는 선물이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답을 발표할 텐데요 제 파트까지 해서 이무진씨가 우리 정답을 직접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네 물론이죠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Dream 자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하른 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수지 백현님의 Dream이었습니다 이런 리듬의 곡을 제가 앞에서 너무 망쳤네요 이렇게 리듬을 타줘야 되는 곡이었구나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태유광님 주셨습니다 수지 백현 Dream 무진님이 하드캐리 해주셔서 오늘 듀엣큐 딱 알겠어요 보내주셨어요 이무진씨가 중간에 그걸 딱 또 중심을 한번 잡아주셔서 제가 뒤에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수민님이 주셨습니다 백현 수지 Dream 무진님이랑 허밍합 너무 좋으시네요 감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곰비인비님 수지 백현 Dream 소연언니 역대급으로 높은 음 잘하셨어요 하트 맞아요 이제까지 제가 불러본 중에 제일 높게 불렀어요 원래 자우르 정열 자우르 정열 이렇게 굉장히 낮은 음으로 부르는데 오늘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자 파티여가지고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9059님이 무슨 노래든지 이무진화 시키는 이무진 너무 멋있다 수많은 커버곡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좋으셨나요? 제가 부른 노래 중에요? 그것도 있고 사실 또 리무진 서비스를 통해서 불렀던 엄청 많죠 아니면 또 어떤 공연에서 다 통틀어서 혹시 제일 인상적이었던 곡 있어요? 일단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는 커버를 진짜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일단 그냥 그 커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뭔가 즐거웠던? 오로지 자의적이었던 커버이기 때문에 전 누구없소가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옛날부터 제 레퍼토리였고 저랑 오래된 친구고 해서 누구없소 근데 그 곡은 정말 명곡이잖아요 원래도 명곡이죠 이무진씨의 정말 많은 커버곡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무진화 시키는 그 커버곡들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진님 작년 콘서트가 너무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건 너무너무 콘서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0031님 끼약하셨습니다 올해 초까지 전국토가 있었죠 네 맞아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3개월 동안 대장정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력관리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어땠어요 이게 진짜 주에 한 번씩 했으니까 그냥 6일간 정말 누워만 있고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 외의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휴식과 그죠 이제 후반 가면서 콘서트 시작하기 전부터 올해 이번에 나오기 잠깐 시간 될까를 포함한 습작들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대여섯 곡 중에 잠깐 시간 될까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거 할 때를 제외하면 정말 쉬고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6일을 네 힐링을 하고 휴식을 하고 네 빡 무대에서 에너지를 네 그래서 그 콘서트 하는 한 이틀간에 그러니까 두 시간 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세 시간씩 하니까 뭐 그런 시간 무대 있는 시간 제외하면 다 기를 모으고만 있었던 기억이네요 그렇죠 그럼 집에서 누워만 계신 거예요 6일 동안 웬만하면요 진짜 그 곡 작업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빼면은 무조건 누워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서 네 다를 게 없었네요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무진님 공연 때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2427님 공연 후 맨날 물에 빠진 생쥐꼴로 귀가하는데 지하철 타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무진님 이제 비 좀 그만 데려와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선물 날씨 요정인 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뭐 저는 그럼 뭐라 불러야 될까요 날씨 날씨 마왕? 조금 약간 아 비를 너무 몰고 오니까요 요상하게 또 이게 이상한 징크스인데 제가 야외 공연 야외 행사가 있는 날 그때 유독 네 그 뭐 예보에 없던 비가 오는 날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좀 약간 거짓말 좀 보태서 실패할 10%의 야외 활동의 확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예정이 됐던 비는 내려도 그냥 마음이 괜찮은데요 예정에 없던 비가 내리면 참 또 걱정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반바지와 찢어진 청바지 자주 입으시던데 너무 사랑스럽고요 살색이 많이 보여서 감사해요 리모님이 혹시 나중에라도 운동하게 된다면 복근을 보여줄 요양이 있나요? 이건 약간 크롭을 입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혹은 이제 말씀하시는 바로는 살색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노출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무릎무릎무릎 복근 뭐 있으면은 뭐 그럼 보여주는 있으면 다들 막 보여주게끔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없으면 굳이 깔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굳이 크롭을 입을 계획은 없다? 전혀 없죠 저는 제 취향 따라 옷을 입어야 돼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취향 따라 옷을 못 입었어 그날따라 뭐 이렇게 좀 다른 스타일로 입었어 그럼 노래 분위기 좀 달라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거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복근 공개 계획은 없습니다 신호등이 정말 신청곡으로 많이 오는데 이거 사실 아이들이 부르고 친구들이 좋아하고 이럴 거 예상을 하고 만든 곡은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어린이들이 그런 걸 부르고 할 때 어떤 생각 드시는지 그냥 일단 어느 세대 나이대 상관없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성인에게 설득력을 얻었을 시에 어린 분들한테 설득력을 얻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린 분들도 어른 분들과 똑같이 똑같은 양으로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그냥 너무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분들이라고 더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진짜 명곡이라고밖에 정리를 못하겠네요 박선혜러브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화정님이 비와 무진이라고 문자를 짧게 보내주셔가지고 귀엽죠 귀엽네요 저 비와 무진 오늘 사실 끝곡은 저희가 산에 맞선이 SBS 드라마인데 큰 사랑받은 드라마여가지고 거기 또 이무진씨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OST를 했죠 저 그 곡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곡을 오늘 끝곡으로 해놨는데 해놨는데 갑자기 아까 날씨 마왕 비의 마왕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 끝곡은 이무진 비와 당신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 할텐데요 저는 음악적인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음악적인 질문을 자꾸 하는데 이무진씨는 또 사람 사는 얘기 하고 싶다고 서로 우리가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는 취미가 뭡니까? 요런 얘기 요런거 원하시는거죠? 취미? 취미 뭐예요? 그럼 이거 완전 사람 사는 얘기인데 이런걸 좋아하시니까 이거 아무런 비즈니스 없고 진짜 제 취미라서 말씀드리는건데 요즘에 가끔씩 시간 남으면 저녁에 이제 제 밴드 친구들이랑 제 세션팀 친구들이랑 반포 한강공원에서 만나서 저녁에 이제 원바운드라는 곡놀이를 하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지나다니시다가 가끔씩 뭐 외국인분들이나 이제 멈춰서서 우리도 껴도 되냐 하면 되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심심하신 분들 뭐 반포 쪽 사시는 분들 저녁에 잠깐 산책하시다가 보이시면은 어 이무진 세션팀 맞냐 같이 곡놀이 해도 되냐 요즘에 완전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저는 바빠서 근데 그 제 패밀리가 있어서 심심하신 분들 뭐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다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 야 이제까지 얘기한거 중에 제일 신났어 아니 음악 얘기를 좀 이렇게 빨리하고 신나게 하셨는데 너무하시네 아 그 원바운드 아 그 요즘 제가 원래 몸을 잘 안쓰는데 그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좀 건강해지고 그래요 다음에 오면은 음악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사람 얘기도 제가 신경써서 질문할게요 네 원바 국가대표 모집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만해 여러분 이번에 이무진씨 앨범 잠깐 시간 될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싱어성라이터 이무진씨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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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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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